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이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. 김 씨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김 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씨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